후보들은 각종 복지공약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지를 놓고도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권란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공격은 문재인 후보에게 집중됐습니다. 국민연금을 더 주려면 돈이 더 필요한데 어떻게 마련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지금 2028년에 40까지 가도록 되어 있는 것을 50으로 올리시겠다는 거거든요. 무슨 돈으로 올리죠? 재원 조달 방안은 전문가들이 함께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죠. 거기에 재원 조달 방안이 전혀 없어요. 비슷한 질문과 답변이 5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공격의 바토는 심상정 후보가 이어받았습니다. 복지공약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증세계획은 전혀 나오질 않고 있어요. 증세 없는 복지 박근혜 정부 따라가는 거 아니냐. 그건 정책본부의 발표를 보시고요. 전체의 117조 이렇게 해서 다 마련했죠. 다음 표적은 안철수 후보였습니다. 5년 동안 여러 가지 약속 지키는데 200조 원이 들어요. 안 후보님은 그걸 돈을 어디서 마련할 거냐. 정부 재정이 효율적이지 못하고 투명하지 못합니다. 그 부분부터 먼저 고쳐야 됩니다. 제대로 누진제가 적용되게 과세 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지켜보던 홍준표 후보가 숫자를 따지는 건 대통령의 일이 아니라고 나섰습니다. 복지 확대를 위해 증세를 하겠다고 분명하게 언급한 후보는 유승민, 심상정 후보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고소득자, 대기업 중심의 부자 증세, 안철수 후보는 제대로 된 소득 파악과 누진세를 통한 세수 확대를 언급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오히려 법인세 인하를 주장했습니다. SBS 권란입니다.